등산 리허어, 이러 advert 어, 안녕히 계세요? 어? 잘 왔어? 야, 그렇게 잠만 자면 어떡하냐, 인마 어? 곧 경기 시작하는 거 알지? 응?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대답해 어, 알아 언제 들어올 거야? 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 진짜 재밌다니까? 빨리 들어와 거기서 봐 네, FC 안양의 홍구장인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네, 이제 주심의 휘슬소리랑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보라색 유니폼이 FC 안양입니다 간다! 이거 간다! 광자랑! 야, 경주야 이거 우리 둘만 보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다 같이 보고 있잖아 안 보여? 자, 왼쪽으로 연결, 이선결입니다, 이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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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뛰어줍니다! 자, 원쪽이 då! 해설! 거울이 만들어졌다!